절대 비기 걸리면 안 돼, 절대. 2019년 7월 11일 흉과 여행 1탄 가봅시다. Start! Go! 공포방송 넘버 번 지금은 도마시대, 가자! 신속 기동하라. Follow, follow me. 공포방송 넘버 번 계십니까? 계십니까?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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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жен아 하.. 하.. 뭐야..? 여기 뭐야..? 여기 뚫려있지 않았었나..? 원래 여기 뚫려있었는데.. 원래 여러분들 여기 뚫려있었어요 그냥 이 꼴.. 가지마.. 이 꼴 절대 비행거리지마! 절대 비행거리지마! 절대 비행거리지마 절대! 오! 야! 감사합니다. 아.. 뭐예요? 뭡니까? 기둥 뒤에 누구야? 아.. 나와보세요.. 어디있는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찾았다 잠깐만 잠깐만 2층 잠깐만 찾았다 이거 100%다 내 산모가지건다 내 산모가지건.. 그러다니.. 플로 잠시만요 진짜 미치겠네 이거.. 진짜 미치겠네 진짜 미치겠네 흠? 진짜 미치겠네 얘기 좀 해볼까요? 이제.. 이젠 얘기 좀 해볼까요? 가까이 있는 거 압니다 떠돌다가 여기 잘 잡았죠? 맞죠? 떠돌다가 여기 잘 잡았죠? 대답해 보세요 뭐가..? 남자분이시죠? 방금 남자.. 뭐가? 이 얘기로 합시다 우리 인간적으로 이제는 알았지라 이제는 그만.. 하지마! 하지마! 이제는 그만 하는게 좋을 것 같소? 더 이상의 자비를 나한테 바라지 말아 더 이상의 자비를 나한테 이제 없어 알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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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날 뻔했어 큰일날 뻔했어 큰일날 뻔했어 그럼 오늘 여기서 안 쓰려고 했어 나는 써야되겠어 말리지마 왜 이러지? 염 lacone 그냥 말 안 쓰려고 했어 그냥 발아버지는 거야 그냥 말 안 쓰려고 해 암호 안 보여 그냥 팔아치겠다 안 보여, 안 보이지 않게 너희들이 좀 비춰주든가 너희들이.. 큰일날뻔 했잖아 방금 옷에 찔릴뻔 했잖아 이게 바로 나한테 장난치면 될까요? 알았어 여기선 쓰게 만들지마! 여기선 쓰게 만들지 마시오 여기선 쓰게 만들지 마시오 깜짝이야! 진짜 짜증나네 방송하기 싫네 뭐 당산나무요? 도망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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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관계하지 말라니까요 말을 해 말을 도망갔지? 냄새에 역겹지? 냄새에 역겹지? 여기 있는거 와요 냄새 역겹지? 냄새 맡기 싫을거야 그라즈로 어디야? 어디야? 여기 phones ㅋㅋㅋㅋ 저게 나 아.. 나 죽었다 방금 나 죽은거였어 방금 나.. 얘들아 나 방금 죽은거였다니까 장갑 찢어졌다 피나 버리네 침 뱉어났어 미안하다 아 아파 살 파여볼거 같아 잠깐만 살 파여볼거 같아 지금 공격했어 지금 공격했다니까 여기 너무 세다 솔직히 내가 감당하기가 조금 버겁다 장난은 저쪽이 더 심했을지 모르지만 여기가 좀 더 센거 같아 나는 개인적으로 harm 해서 민만해봅다가 파괴돼 그러니 완전 손쓰고 네에 미안.. 계십니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라구요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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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테니까 화내지 마세요 네? 갈테니까 화내지 마세요 제가 갈게요 그냥, 다른 데로 갈게요 제가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 화내지 마세요 아셨죠? 제가 다른 데로 갈테니까 화내지 마세요 아셨죠? 가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오 오 이승